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. 나 안 떠나요. 옆에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진 로빈이 지켜줬지만 이제부턴 내가 지켜줄게요. 그런데 로빈만 지킬 수가 없어요. 상무님을 잃으면 로빈도 잃게 돼요. 한 사람을 잃으면 둘 다 잃어요. 그래서 난 둘 다 지킬 거예요. 로빈도 상무님도 둘 다요. 상무님이 살아야 로빈도 살잖아요. 로빈이 살아야 상무님도 살고요. 그 말은 둘 다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? 로빈 로빈 이렇게 나눠 잡겠다고요? 사랑을 어떻게 나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고요. 난 하나씩 나눌 수 없어요. 서진이 와도 그 누구 와도 로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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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고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어 나는 알게 됐어 꿈을 꾸게 됐어 말한 사람도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내가 사는 이유 사랑을 어떻게 나눠 그러니까 오늘의 경우도